괜찮아요, 놀라지 말아요. 그, 그 아이는? 그 아이는 살았대? 처음이죠. 출동 나가서 이런 장면 목격하는 거. 어린 아이라서 더 충격이었겠어요. 이해해요. 많이 놀랐을 거야. 나한테 얘기해요. 그때의 느낌, 그 감정. 나한테 다 쏟아내요. 다 들어줄게요, 내가. 산토끼가. 전에 나한테 산토끼 노래 아느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? 혹시 내가 그걸 부른 적 있어? 환상통으로 여기 밀영병원에 왔을 때. 왜요?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? 만약에. 만약에 내가. 아, 아니. 아니야. 아니야. 그래요. 억지로 하지 마요. 마음 가는 대로 해요, 그냥. 근데. 우리 언젠가는. 더 가자. 산토끼 찾기. 그리고 털어버리자. 그 기억. 내가 있잖아. 강산혁이 웃으면 최상에 따라 웃는 이 정영재가 항상 옆에 있잖아. 안좋아. 저의 대로 하자 중간에 들려주시기 위해 분 sayken, 구성에 등장하는 거 기억나요? 그게 편하게.